자 여러분이 제가 맨 첫날 보여 드린 동영상 유전자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며칠기가 나타나고 스위치에 가서 올라붙고 그리고 유전자가 꺼지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암세포가 또 생겼다 그러면 며칠기가 뚝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나면 또 며칠기가 와서 유전자를 다 꺼주고 이런 것을 미세 조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조절이 잘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이 조절이 잘 안되면 이 조절 장애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누가 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생기로 보내서 이게 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생기가 하는 거고 그 생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절은 여러분 이 유전자의 조절 자체를 봐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조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와서 그것이 생기가 되어서 내 유전자를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내 팔을 보고 알파파가 되자. 안 되죠. 나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 나를 알파파로, 내 내 팔을 알파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내 베타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무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받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그 생기라는 또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 곧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결국은 내 온 몸을 흐르는 생체전자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 줘 가지고 결국 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나를 조절하는 것은 내가 아냐. 나는 뭐만 하면 돼? 선택! 나는 생기를 선택하면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인간이 인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변하고 싶으면 뭐가 들어와야 돼?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내 유전자를 변화시키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변할 수 있고 모든 조절, 우리에게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조절은 사실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 이 몸을 보면 물질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영적으로 작동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바타. 그런데 아바타는 완전히 로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아바타는 뭐가 있는 아바타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신으로만 치면 자유의지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성경을 보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선택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네가 나로부터 돌아선다면, 나를 거부한다면 이런 말이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리는 우리 인간이 전혀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국 행위주의다. 율법주의다. 그렇게 단정을 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는데 그 선택권은 누가 선물로 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한다면 그래서 저는 신학사조에서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도 우리의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령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려는 조절을 즉, 생명적인 조절을 악령들은 항상 혼란시키려고 해요. 그걸 막으려고 해요. 즉, 우리의 생기를 막게 해서 우리 몸과 마음 양쪽에 혼란을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셨다시피 이 물고기의 생태계를 하나님이 잘 관찰하시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태계 균형을 다시 잡아 주시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이 생기를 보면서 암컷 물고기의 성결정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식물 지능이 아니고 결국 어떤 식물이 멸종의 위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처음부터 준비해 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켜서 이것이 멸종 안 하도록 그렇게 식물도 보호하고 있고 돌을 닦는 사람들이 뭐라는 걸 해요? 공중부양이라는 걸 압니다. 정자에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몸이 공중에 떠요. 그것은 많은 도사들이 합니다. 사실 인도 가면 길거리에서도 도사들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공중에 붕 떠는 것은 미국에서는 아리조나주에 세도나라는 곳을 가면 거기에 아주 기가 센 땅이 있다고 해서 도사들이 많이 모여와요. 거기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도사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세도내가 동네에 동산까지 면들어요. 그래서 주위 미국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동산을 끌어내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왕 동영상이 툭 튀어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공중부양에 대해서 공중부양을 얘기하면 확실히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하는구나. 그래서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뇌를 지배하는 네파라는 물리적 에너지. 즉 네파라는 물리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영적 에너지가. 그러면 물리적 에너지에는 전기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 그래서 중력을 내 몸에 내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내가 영적 에너지를 다 받으면 공중에 붕돈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레비테이션 공중부양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무당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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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령의 영적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래서 무당이 공중부양하는 증거는 뭐예요? 작두 타는 거예요. 왜? 작두를 시뻘게 갈아요. 그래서 거기에 종이를 갖다듬으면 종이가 쫙 잘라져요. 아주 많다. 거기에 그걸 갈고 그리고 무당이 어떻게 그 작두에 올랐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올랐으면 안 돼. 어떻게 되면 올랐어야 돼? 입신 신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입신하면 그게 영적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작두 작두에 발이 담으면 발이 배거든요. 작두에 발을 쫙 올리는 순간 영적 에너지가 이 무당을 어떻게 띄워줘요. 그래서 작두에 발바닥이 닿긴 닿는데 무게가 없잖아요. 중력이. 바로 안 빼요. 무당이 그 정도만 그 정도가 돼야 아무 무당이나 못합니다.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영적 능력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프리카 무당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쇼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데이빗 카퍼필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악령들의 전도사예요. 데이빗 카퍼필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저거 하니까 여자가 줄줄 따라. 돈도 벌 수 있어. 극장에 가서 공중에 날고 이리 보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자로 들어갑니다. 가서 가면 어떤 종교는 종교인데 사단의 종교 오컬트라는 종교가 있어요. 거기에 입문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경전을 외우고 주문을 다 배우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런 거 하기를 원한다. 하는 몇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적 에너지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물 위를 걸어야 안 걸어요? 걸어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적 파화를 받으시니까 필요할 때는 물 위를 걸어요. 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도 물 위로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려와라. 배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내려와요. 예수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빠져요. 그런데 저기서 뭐가 와요? 큰 파도가 베드로가 예수님 안 보고 뭐예요? 파도를 보고 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간도 영적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무리로 걸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무리로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홍해가 갈라지고 아시겠죠?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중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몸이 붕 뜨면 뭐 합니까? 붕 뜨면 내가 폼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보여줄까? 퍽 퍽 퍽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와 이상구 박사 영적 에너지가 대단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아마 이 세상 온 교회에서 다 이상구 박사 초청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탁 공중에 뜨고 그런데 저는 몸이 공중에 뜨면 뭐해요? 그거는 보여주기밖에 안 돼. 그렇죠? 그거는 그냥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영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가를 그냥 겉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우울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눌려있던 사람들을 그 악령의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쫓아내주는 영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성경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파워를 말씀으로 전달할 때 와! 상대방이 그 우울증 속에서 분노 조절 창의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있다가 와!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영적 파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물리적인 차원에서 공중에 떴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은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 결국 영적 에너지가 모든 것을 조절한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심지어는 무엇까지 영적 에너지가 조절을 해? 어떻게 우리 몸뚱아리까지도 우리 몸에 미치고 있는 중력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은 없애줄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내가 절대로 중력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 알면 여러분 내가 변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완전히 허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가 7살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님 나이가 33살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이 걸려서 많이 죽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님이 33살 때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님의 나이는 30살 저는 7살 우리 동생은 6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1950년 제가 1943년생이니까 1943년생이니까 올해가 82주 그렇죠. 1943년 5월에 제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님이 1950년 11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6.25전쟁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에서 쳐들어왔어요. 전국에서 비난민들이 낙동강을 건너서 다 부산에 모였어요. 엉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자고 그때 저는 서울말을 처음 들어왔어요. 경상도 사투리만 듣다가 서울 애들이 와서 예, 잘 잤니? 이뻐서 죽겠어. 우리 경상도 잘 잤나? 잘 잤니? 밥 먹었니? 했었는데 뿅! 하겠더라구요. 그런데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 아버님이 돌아가셨지. 우리 어머님이 그때 보따리 장사를 안 걸렸습니다. 보따리 장사. 보따리 장사가 뭐냐면 보자기 하나 하고 돈 조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아침 일찍 새벽에 국제시장에 가. 부산 국제시장에 가. 거기 가서 칫솔, 머리빗, 가락지, 뭐 이런거 저런거 아주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아주 새벽에 가면 싹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싸가지고 보자기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머리에 이고 방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밖에 할게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모바일 세븐일레븐 저는 그때 7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머니가 뭐 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새벽에 국제시장 가야 되니까 새벽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어머니 나가는 것도 못봐요. 그리고 나중에 밤에는 밤늦게 내가 잠들었을 때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나오니까 어머니 얼굴을 못봐요. 그러면 밥은 누가 해줬냐면 그때는 시골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연출이 있으면 그냥 그 당시에 12살, 14살 이런 딸들을 부산으로 보내서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그리고 북일, 청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구나.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죠? 유전자가 꼭 같은 일란성 쌍둥이다. 엄마는 이 쌍둥이를 사랑해야 하네.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감기몸살로 아파서 한 2주 동안 아침 식사도 못해주고 이러니까 쟤는 엄마는 꾀병 부린다.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척 하지.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무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는 아니야.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한다고. 이 생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지. 그러나 악령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돌려서 그 악령의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결국 유전자를 꺼서 엔돌핀도 생산 안되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다. 그런데 얘는 너 왜 그래? 좀 웃어봐. 힘내. 생각을 안 바꾸면 저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없죠. 긍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제 자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우울증에 다 걸렸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려버렸고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다 꺼지는 거예요. 그 일곱 살짜리 상구가 깊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이 우울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 이 우울증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이 우울증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지금. 그래서 내가 행복해져야 돼. 일곱 살짜리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만 그 일곱 살짜리 상구가 깊은 우울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상구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하면 돼? 어머니가 해줘야 돼. 그런데 어머니는 몰라.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는 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다른 애들하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야. 죽어버릴까 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이제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그게 아마 초겨울밤 정도 된 것 같아요. 자다가 몸부림치고 이불이 다 뭐예요? 이불이 그냥 이불 밖에서 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면서도 춥다 춥다 그러면서 이불을 끌어당겨서 다시 덮고 자야 되는데 너무너무 졸려서 그렇게도 하기가 싫어 그런데 춥고 그런데 졸려 죽겠고 그런 상황에서 아, 춥다 그러면서 자고 있는데 아주 좋은 꿈을 꿨어요. 그 꿈 속에서 이불이 저절로 올라오더니 내 몸을 덮어줘. 와, 이 꿈 진짜 좋은 꿈이네. 어떻게 이불이 혼자서 나를 올라와서 나를 덮어주지? 그 꿈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불을 탁 덮고 몸이 따뜻해지니까 누군가가 제 머리를 이렇게 탁 쓰다듬어요. 맨날 꿈은 얼마나 좋겠냐. 너무 기분 좋아.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전혀 행복하네.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사랑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아직도 저는 꿈인 줄 알고 있었어요. 또 볼을 이렇게 만지더니 이 부드러운 손길 이 사랑의 손길이 내 볼을 이렇게 만지더니 갑자기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났어요. 우리 어머니의 흐느깜 소리예요. 그 소리와 동시에 쪽 볼에 뜨끈하게 떨어졌어요. 목에 눈물어머니의 눈물방울이예요. 그래서 드디어 꿈이 깼어요. 그때는 불 켜만 됐어요. 그때 북한 공군이 폭격을 하러 올까봐 소등 온 소등 관제를 불 켜고 불 켜면 잡혀가 그래서 깜깜하게 해놨는데 깜깜하니까 누구 얼굴인 줄은 안 보이죠. 눈 떠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불을 덮어주고 저를 쓰다듬고 아들을 들여다보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해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그 사랑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딱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엄마가 나 버린 거 아니네 딱 들면서 순간적으로 성기가 어떻게 엄마가 나를 사랑해 같은 엄마라도 사랑 안해 라고 믿으면 그건 악령이 하는 얘기에요. 상구야 네 엄마는 너를 버렸어 그럼 악령이 그렇게 하는거에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도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어떻게 또 고라떼을 잡혔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오니까 어머니는 또 일찍 나가셨어 새벽에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됐어 엄마가 나를 사랑 한다고 우울증 어떻게 될게 샤악 웃음 이 사랑 이런 것이 놀라운 파워 놀라운 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이라는 정말 위대한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에너지는 생기 사랑 무조건적 사랑 엔도르핀 유전자 그 어린 상구에 조절할 수 없었던 우울이 싹 그 사랑 이라는 어머니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꺼졌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팍 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은 교사 출신입니다. 중학교 교사 교사인데 이 남자가 선생님 교사하고 결혼하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고생을 하느냐 하면 교사는 항상 교사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학생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벌써 옛날에 관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19살이나 많은 이 연장자 남편도 자기가 선생인 줄 알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가르쳐요. 특히 경상도 남자가 여자가 그렇게 가르치려두면 이거는 정말 열받아 뚜껑 열리려고 해요. 그런데다가 우리 집사람은 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 훈육주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전교생이 자기의 뭐의 대상이요? 훈육의 대상이었다고. 그러니까 교사관 뒀는데도 연장자 남편도 훈육의 대상으로 봅니다. 아 참 여보 다 죽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화장실에 가서 제가 불을 안 끄는 성질이 있어요. 불 켜 놓은 것을 덜 켜기만 하면 야단을 치는 거야. 야단. 그냥 여보 당신 또 잊어버렸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여보 지금 전기세가 얼마나 나온지 알아? 뭐 이래 싸면서 한참 왜 불을 꼭 꺼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야. 그런 교육을 한 번 받아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제가 잊어버리고 또 불을 안고 그러면 꼭 같은 교육과정을 똑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내가 지었으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좀 닥쳐 막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며느리 보실다면 교사 출신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온 세계를 같이 다녔어요. 그리스다, 포르투갈이다, 스페인이다, 영국이다, 독일이다. 다 강의하러, 뉴스타트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이제 초청이 오니까 같이 다녔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생활이지. 왜? 한 주마다 숙소가 달라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죠? 일주일 딱 끝나면 또 일요일 날은 비행기 타고 이동하고 월요일부터 또 시작이야.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일 년 내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때 세미나 하면 일주일 동안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 거기에서 은퇴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요즘 말하면 미국에서는 리타이어먼트 센터라고 그러죠. 한국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우리 은퇴 노인들도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보통 때보다 일찍 일어나서 뭐 바빠? 뭐 왔다 갔다 하고 바빠요. 왜 저 사람이 오늘은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설치가.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 노트북으로 이제 저는 책을 쓰고 있어요. 컴퓨터로 책을 쓰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 게 언제 간지 몰라요. 그냥 한 30분 했다 싶어서 보면 2시간 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다 일찍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부찍 일어나서 여보, 뭐 하고 있어? 이래. 그래서 시기를 보니까 아직도 출발 시간이 안 됐어. 오늘 아침 왜 그렇게 급해? 그러니까 당신은 몰라? 무슨 일인데? 그게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청중절 중에 몇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노래를 좀 부른다는 소문을 얻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우리 집사람한테 그걸 요청을 한 거예요. 특별 특송을 내일 강의 시간 시작하기 전에 불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하고 맞춰야 되니까 오늘은 빨리 가서 피아니스트하고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난 몰랐잖아. 몰랐구나. 그런데 빨리 해. 그러면 될 텐데 당신은 자기 아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걸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남편이 돼서 왜 거부 따위야? 억울하기도 하고 나는 못 들었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 논리는 당신이 알아서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당신이 남편으로서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다면 당신이 부인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말 없지 뭐. 왜? 말마다 지당한 말씀이요? 저는 막 열 받아서 우와 화가 머리끈고 이게 막 감마파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꺼야 돼 지금. 그런데 그 옛날 컴퓨터는 잘 안 꺼졌습니다. 꺼지는데 부팅이 끝나는데 부팅도 오래 걸리고 끝나는 것도 종료도 오래 걸렸어요. 구식 컴퓨터는 구식 컴퓨터는 그래서 이제 끊어놓고 있는데 한참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후닥닥 해가지고 이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분이 있죠?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말도 하기 싫고 그런데 이거 큰일 났어. 유전자 다 꺼졌어. 이래가지고 뉴스타트 강의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또 무슨 노래를 불려줄 수 있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망했어. 아침 강의.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강의를 해 봐야 아무런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게? 얼음이야 얼음. 꽝꽝 얼어붙었어. 이 얼음을 깨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꽝꽝 얼음을 깨는 그 분위기를 깨는 그 행동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아이스브레이크라고 해요. 아이스브레이크. 얼음 깨는. 내가 지금 이 얼음을 깨야 돼. 내 기분대로 그냥 미음은 믿고 이 유전자 꺼진 특채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어떻게 진선미를 전해? 그런데 그때 기분은 이렇고 저렇고 다 강의 망치면 망쳤대. 이게 악한 마음이지. 왜? 그거는 내 기분만을 위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아니야.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강의인데 내가 빨리 얼음을 깨야지. 내 마음도 꽝꽝 얼어붙어 버렸고 우리 집사람 마음도 꽝꽝 얼어붙어 버렸고 이 얼음을 깨야 되는데 깰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운전해서 이제 한 30분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빨리 얼음을 깨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하나님. 이 얼음을 깨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깰 기분도 안 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얼음을 깰까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차를 운전 중이니까 눈 감고 기도는 못하지만 눈 뜨고 기도해도 돼.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돼. 기도라는 게 꼭 눈 감고 꿇어 앉아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얼음 깨게 해 주십시오. 차를 몰고 가는데 저 멀리서 아주 꽃이 피어 있는데 오늘 처음 보는 꽃이야. 언뜻 보기에 코스모스 같아. 한국에는 가을 되면 뭐예요? 전국이 코스모스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코스모스가 잘 없어요. 코스모스 꽃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형이 한국 지형을 상당히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코스모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코스모스를 보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였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응급절에 뭐예요? 코스모스가 피어있네. 그랬어.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어머 코스모스가 있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못 보고 지내갔던 코스모스를 보게 해주셨어요. 코스모스가 있다? 그러더니 어머 그러네? 얼음이 팍 깨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코스모스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얼음이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기도를 하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핸들을 잡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여보 고마워. 말 먼저 걸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되면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가지고 여보 그러면서 여보 고마워.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심했지. 그러니까 속이 이렇게 된 속이 쑤르르르르르르 그렇던 그 일이 평생 그 후로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음이 꽁꽁 얼어 붙을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얼음을 깨게 얼음이 높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부정적인 그 생각이 미워 죽겠다. 꼬라지도 보기 싫다. 그래서 여보 앞으로 내가 주의할게 괜찮아. 근데 뭐 주의하긴 뭐 해. 그러니까 나는 맨날 뭐 해야 돼. 맨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요즘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훈육주임을 만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하나님이 근데 어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훈육주임을 붙여준 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 이 세상에 나보고 이런 잔소리를 훈육을 해 줄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누가 감히 이상구 박사들 훈육을 하갔어요. 근데 이 놈도 훈육이 필요하기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골라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분노조절을 분노조절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아시겠죠? 기도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분노조절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꾹 누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냥 막 해버리면 상대방이 불쌍한 내 마누라가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야 해요. 그랬다고 해서 그게 다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주 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내 자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의 분노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조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젊었을 때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우리 집사람도 60이 되고 저는 80이 되고 이제는 아주 스무스해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 우리 부부 사이에도 누가 계셔줘야 돼?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계셔주면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분들도 속상한 일이 많아서 그래요. 옛날에 그렇죠? 그거를 다 풀어가야 돼. 용서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밖에 없다는 위대한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결론에 계속 도달하셔서 성공하시고 지휘받으시기를 바랍니다.